안녕하세요. 윤충호입니다. 오늘은 연천에 있는 연천파크골프장에 나왔습니다. 연천파크골프장에서 4월 중에 전국대회가 있는데 월요일날 여기 휴장이라고 해서 들렸더니 구장정리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파크골프장 한번 봅시다. 연천파크골프장 어디 봅시다. 연천파크골프장 매표소 성인 5,000원 군인 2,000원 일일 4시간 이용으로 이렇게 돼 놨네요. 파크골프장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파크골프장도 발매하고 이제 구장에 들어가는데 구장 구경을 한번 해 봅시다. 어디 코스 안내 보자 여기 휴게실이고 에이코스 에이코스 나인홀 1번홀부터 9번홀까지 1번홀부터 9번홀까지 저쪽에 흐르는 강이 임진강 이동 인진강변에 비코스 같네요. 비코스 마이너 비코스는 파란 게이죠. 아마 강변쪽으로 비코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임진강변 D코스 방면으로 B코스 D코스가 있고 C코스는 안쪽으로 누른기가 C코스죠. 이렇게 해서 A, B, C, D코스를 보았고 A코스 안에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를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돌아 봅시다. 전망대를 골프장 안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어놨어요. 올라가 봅시다. 전망대를 올라왔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전경을 한번 봅시다. 이게 붉은색깔 갯바리 A코스 저쪽에 강변에 파란색깔이 B코스 여기 매주 월요일날은 휘장을 하면서 이렇게 코스 정리를 하고 있네요. 오늘 특별히 월요일 쉬는 날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는 중입니다. 클럽하우스 매표소가 저기 보이고 매표소 바로 앞에 휴실이 만들어져있죠. 저쪽으로 남쪽으로 노란기빨 꼬여진 데가 C코스 그 다음에 하얀기빨 여기가 D코스 이렇게 해서 여기 연천팟골프장은 36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날 27일날 5월 철투 수요일 이렇게 해서 3일간 전국 다크골프대회가 여기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가사 3일 2일 도와주 2일 아멘